그럼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사용자의 정보를 가져와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 버튼 앞쪽에 로그인 되어 있다면 Hello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 웰컴 인사를 표시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실제로 API를 호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예제를 쭉 보니까 참고를 보니까 구글 유저라고 하는 객체는 getBasicPropil이라고 하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id, name, email과 같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네요 그러면 구글 유저라고 하는 저 객체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위해서 쭉 살펴보니까 음... 구글 오스라는 객체, 우리가 만들었던 객체 기억나시죠? 여기 geos에다가 우리가 적어놓은 거 currentUser, 현재User라는 뜻이고 get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것의 return 값이 구글 유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그것에 따라서 여기에서 로그인듯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 이때에 여기서 구글 유저를 사용하면 되는데 먼저 그것부터 해야겠네요 여기 버튼 앞에다가 저는 span 태그를 달 거예요 span 태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태그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데 쓸만한 태그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 h1 태그나 li 태그 같은 거 쓰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id 값이 name in 태그에다가 name txt는 document query selector 아, 정말 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얘도 btn으로 했으면 좋아 아니, 얘는 btn이 아니죠, 어차피 자, 그렇게 해서 name txt라고 했고 그 다음에 구글 오스는 지 오스니까 저거에 점 currentUser get을 하면 return 값이 구글 오스고요 구글 오스, 구글 유저죠 구글 유저 구글 유저에서 get basic profile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자의 프로필 정보를 가져올 수 있나 봐요 자, 됐고요 한번 console.log로 찍어봅시다 자, 리로드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고 egoing7777.gmail.com 이런 식으로 정보가 들어있네요 그럼 저기 있는 저 객체에 우리가 직접 접근하는 것도 좋겠지만 좋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필요한 건 이름이거든요 profil get name 이렇게 해서 이름에 접속해 봅시다 자, 리로드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egoing을 출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name txt.innerhtml을 통해서 wel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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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건 좀 강조할까요 strong 더하기 이름 이렇게 닫기 strong 이렇게 그리고 한 칸 정도 띄워주고 그리고 한번 해볼까요 짜잔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그아웃을 하면 이게 앞에 없어져야 되잖아요 안 없어지는 이유는 이미 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이렇게 공백을 주는 걸 통해서 쟤를 없애는 코드를 넣습니다 다시 로그인해 볼까요 로그인 됐고 로그아웃을 누르면 이제 egoing이 없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api 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을 살펴봤는데요 이거 말고 이건 인증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는 정보고 예를 들면 구글 칼린더를 쓰고 싶다거나 또는 구글 플러스라든지 구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다면 뭐죠? 두 가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구글의 api 대시보드 말고 여기 보면 api and service의 라이브러리로 가보시면 구글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칼린더 한번 선택해 볼까요? 구글 칼린더 api 그럼 여기 보시면 enabled 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이 클릭하셔서 이 api 를 나의 클라이언트는 쓰겠다 라고 지정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음 scope라는 것이 있습니다 scope이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변수의 함수일 수도 있죠 유효범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이 auth 또는 이 인증 시스템에서의 scope이라는 것은 우리가 access token을 얻거든요 그럼 그 access token이 구글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기능 중에 어떤 어떠한 기능에 대해서 유효한가 라고 하는 것이 scope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우리 sign-in 할 때 여기 sign-in이 어디 있더라 여기 있죠 여기 sign-in을 할 때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옵션으로 객체를 주는데 그 객체에다가 scope이라고 하고 프로필 이메일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프로필과 이메일 정보에 접근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접근이 되는 걸 거예요 그럼 calendar 같은 거에 접근하고 싶다 그럼 여러분이 찾아봐야죠 여기서 구글 calendar api scope 이렇게 점색해 보면 authorizing request to the calendar api 즉 calendar api 를 요청하는 인증하는 방법인데 scope 를 찾아보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calendar에 쓰기까지 하고 싶다면 이 scope 를 쓰고 읽기만 하고 싶다 그럼 이걸 쓰라는 거예요 항상 보안은 가장 보수적으로 여러분이 쓰기가 필요 없다면 읽기만 획득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쓰기까지 하고 싶다 그럼 이걸 카피해서 여기 있는 sign-in 부분에다가 scope 를 이렇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로그인을 다시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볼까요 클릭했더니 계정 선택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web3ggfi 가 manage your calendar 우리의 calendar 를 관리하려고 한다 라고 경고를 띄우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우리의 사용자가 허용을 누르면 이제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calendar 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아주 많은 시간을 써서 calendar 데이터를 사용하는 api 를 열심히 연구해서 사용하시면 구글에 있는 calendar 를 액세스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사용자를 인증시키면 구글의 모든 서비스들을 api 를 통해서 서버 쪽 기술 없이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federated identity 를 서버 쪽 기술 없이 웹브라우저 사이드에서 자바스크립트만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pi 를 다루는 부분은 우리 수업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더 깊게 가지는 않겠습니다만요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해 볼 만한 주제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우스 또 api 를 사용하는 방법과 좀 친해지셨나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또 여러 서비스를 쓰다 보면 페이스북 로그인하기 구글로 로그인하기 이런 기능 본 적 많으실 거예요 그걸 우리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엄청난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ivity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